오늘 아침에는 과일 샐러드를 했어요. 명절 때 해놓은 약식을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해동시키고 과일 샐러드에는 사과하고 파인애플하고 자색고구마야 여러가지 야채, 토마토, 신선한 과일들을 넣어서 소스에 버물렀습니다. 약식은 우리 가족들이 자주 먹는 간식인데 약자와 함께 아침 식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건 원본은 대리수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에 발표됐던 건데 우리 아들이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비닐을 여기에 있는 그 원본에 있었던 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비닐을 붙여놨더니 두 고양이가 다 물어 뜯었네요. 음 이렇게 불빙은 1 Parceек 2 찌개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